오늘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장마 털을 넓히는 응답 플랫폼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마 털을 넓히는 응답의 플랫폼 두 가지를 그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시도를 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날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결실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 맨 끈은 내일 허술해지기 쉽고 또 그냥 두면 풀어지고 만다 그래서 나날이 끈을 여밀어야 한다 여밀어야 한다는 말처럼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옥토밭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가변성이 있거든요 늘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내 심령의 길과 같이 말씀 집중이 안 되는 부분들 또 돌과 가시를 제거하는 도전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와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지 못하도록 이 축복을 내리지 못하도록 24시 총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수꾼처럼 늘 깨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 길가밭, 돌밭, 또 가시떨기밭, 좋은 땅 바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응답 플랫폼을 발견해서 영원한 견고한 망대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씨를 뿌리는 시도입니다 본문을 포함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거든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진리,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들 또 이스라엘의 풍습, 이런 관습 등을 소재로 해서 천국 복음을 굉장히 쉽게 전달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쉽지만 어린아이가 알아들일 정도로 쉽지만 사실은 세상의 지혜자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참된 영적 깊은 진리가 또한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이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굉장히 말씀의 심오성을 더해주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축복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략 48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또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씨를 뿌린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3사절에 씨를 뿌렸다 바로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믿어달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설득이나 강요가 아니라 선포거든요 그럼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업교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셔야 되거든요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교한다고 할 때는 티칭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할 때는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풀어나가거든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에 선포하는 겁니다 프리칭입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라는 속담처럼 일단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에 이 씨앗을 일단 뿌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강박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돌이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염려가 많아서 안 되고 다 이것 빼고 저것 빼면요 여러분 말씀 뿌릴 현장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밭에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서 더 개간되어지면 옥토밭에서 바뀐 시간 별거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52조 강단 말씀을 맛있게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됩니다 먹고 내가 힘을 내서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해야 되냐 왜 우리가 말해야 되냐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거든요 또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스스로 땅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법 없습니다 누군가 심겨줘야 되고 누군가 그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줘야 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이 스스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구원은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12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해결의 길을 제시하셨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능 절대 불가능인 이 미결사항을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진리를 평생 듣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을 때 하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화를 우리에게 돌리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골룩전도팀이 만들어지고 3연 1조를 통한 3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교회의 이런 시스템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뿌리는 순간 결과와 상관없이 그 현장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곤룩의 장막터도 넓어지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실하는 좋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 중에 먼저 본문 15절에 보면 길가 같은 마흔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길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다져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스팔트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교훈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또 세상 초등학문 이런 철학과 같은 그것이 이미 내 안에 뿔이 내려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닫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에 강박한 바로왕의 그 심령처럼 또 바리세인들의 그 교만처럼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교만 때문에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왔는데도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실 여러 가지 박해적인 박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대부분 우리 속에 있는 굳어져 버린 생각들 삶의 경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경계를 지어버립니다 동일하게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평행구인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밟히며라는 선구가 나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밟혀버리는 겁니다 이 귀한 복음이 밟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사절 말씀해 보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받게 해서 영광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졌다 그들의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 제가 원어적인 의미가 무신경하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여러분 굳어져 있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어진 마음의 밭도 문제지만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갖고 갑니다 즉 사탄이 즉시 와서 뿌리에 온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탄도 활발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 큰 적도 없이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강단 말씀 받고 나가는 순간 하도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말씀이 맞다 틀리다 편견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전도와 선교 또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 자체는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씨앗을 내가 뺏길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붙잡고 한 주간 현장 속에 나갈 것인지 말씀을 받을 때 뭐만 잘 아시면 되면 세상 경험 상식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세상 기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 16절 17절에 돌밭 같은 마음밭 돌밭 거의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은 얇게 덮여있기 때문에 토양이 깊지 않기 때문에 씨가 바라는 데워집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복음 평행구인 이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복음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막상 뿌리가 하나도 내려있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 문제와 사건이라는 햇빛이 딱 조해 보이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는 상태 어찌 보면 초신자들 새가족들이 이런 상태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돌을 걷어낼 것이냐 문제와 사건의 그 돌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겁니다 금방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와 사건의 돌을 걷어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노력으로 눈이 열려지겠습니까 욕이 그걸 잘 봤습니다 내가 숨군같이 나오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이론적인 학습적인 그리스도였다면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배웁는 체험신앙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돌 같은 문제도 걷어내서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숨겨진 하나의 절대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한다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문제를 보는 관점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밭은 본문 18절 19절에 가시밭 같은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서 어느 정도 자랍니다 굉장히 점진적이죠 길가보다는 그래도 돌밭 돌밭보다는 이제 다시 가시떨기 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의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이 뿌리 내려가다가 경제 문제 빵 터지면 중직자도 떠나고요 여러분 사역자도 떠납니다 절대 안전지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마태복음 6자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끝까지 이거 갖고 우리 흔들어버리거든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월드 침버스 목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개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려하는 순간 딱 눈치채야죠 아 내가 또 WIO 놓쳤구나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 계산법 놓쳤구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사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그 시간표구나 염려 걱정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토록 우리가 말하는 사도인전 1장 138 이것이 사실 사모직으로 우리가 깊이 뿔이 내리지 않으면 된 것 같지만 순간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시들이 계속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치유받아야 되고요 보금의 뿔이 죽을 때까지 내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말한 이 돌밭 이 돌 환란과 핍박 이거보다 어찌 보면 저는 가시떨기가 사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란과 핍박은 좀 외적인 요소라면 여기서 일어나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사실 이 가시떨기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개관하지 않으면 이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의 좋은 땅 옥토 길가밭 돌가밭 가시떨기 밭은 말씀이 떨어져도 어찌 됐건 결실까지 갈 수 없는 연속성이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단해적인 부분이라면 좋은 땅은 잘 자라서 무성해지면서 결실까지 맺으면서 30배 60배 100배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연속성이 있는 계속적인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 나가는 과정들 그러면서 나라는 개인의 장막터도 심령도 모든 습관도 우리의 사역도 모든 관계의 장막터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가밭 씨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밭입니다 돌가밭은 길가밭은 씨가 아예 존재할 수 없고 돌가밭은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장소고 가시떨기밭은 씨가 성장할 수 없는 장소고 그렇다면 좋은 땅은 바로 이 말씀의 씨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2, 3말 열린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이것만 내도 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 내 기준들만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되게 받는 것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품질의 씨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네 종류의 밭에 똑같이 뿌려졌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른 결과가 나왔다 씨가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 씨를 받는 토양 마음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52주 강단 말씀 떨어졌는데 누구는 헉 은혜 받고 한 주간 말씀 성치도 맛보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누구는 나가는 순간 그냥 말씀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맞다 틀리다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패전병처럼 살다가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옥토밭 여러분 무풍지대 아닙니다 옥토라고 해서 여러분 유혹이 없겠습니까 환란 핍박이 없겠습니까 같은 좋은 집도요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집은요 주인이 잘 관리하면서 삽니다 똑같이 잘 지어진 좋은 집 사람 없으면 관리하는 사람 없으면요 더 빨리 그 집이 낡아버립니다 좋은 집 똑같이 출발해도 마찬가지로 옥토 여러분 놔두면 잡초 안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강단가 24대선 말씀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언약적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놔두면 되겠지 아니 그 끈 분명히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밭이 어디에 해당될까 야 돌밭은 뭐 바리새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아니요 6월까지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순간순간 여러분 염려 들어오고 가시떡이 들어오고 없던 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계속 여러분 개관하고 걸음 주다 보면 좋은 밭으로 개관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좋은 땅이라는 청사진 갖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고 듣다 보면 믿음도 성장하고 영직인 눈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떡이를 뽑아내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지속으로 반복해서 듣고 받는 삶을 통해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관심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이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릅니다 3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당과 직분과 업과 현장 거기에 그냥 관심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잖아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관점으로 내 직분을 바라보고 내 업을 바라보고 내 현장을 바라보면 전에 안 보였던 대상이 그 인간과 그 왼수가 이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먹고 사는 그 생업 그 직장이 이제는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직인 눈이 열리니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본문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거든요 본문 3절에도 들으라라고 비유가 시작되어지고 또 들으라라는 거로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고 들려진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현장으로 또 한 주간 가겠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 설명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아담과 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신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 관심이 딴 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에 관심이 꽂혀 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다 보니 완전 흑암에게 자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2조 강단 말씀과 24축복 누리면서 복음이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또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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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